또 왜 이렇게 이래? 또 왜 이렇게 이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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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안 했어 나가, 다시 읽게 다시 읽게 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너에게 난 해주병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자전거를 탄 풍경 작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난 어, 그렇지, 맞아요 너에게 난 나에게 난 오, 맞아! 오, 맞아! 왜? 나야, 나에게 난 나에게 난 맞잖아! 해주병 노을처럼 어? 맞지?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영화 장면이야 영화 장면 아, 영화 장면이 있어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예! 이게, 이게 어딜, 어디를 봐서? 정확하게 맞혔는데 타임타임! 타임, 타임! 아니 타임 타임! 문대 유출됐어, 진짜로! 왜요, 왜요, 왜요? 니가 어떻게 이걸 안 넣어? 이거.. 영화.. 영화에서.. 앞에가 뭐지? 아니 퓨,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저기서? 일단 영화 같은 점이.. 영화 장면을 생각한 거지. 그리고 바이올리는? 티셔츠에 비닐을 젖어서.. 저기 죄송한데 언제부터 마치면 이렇게 꼼꼼히 하나씩 하고.. 너무 잘 맞히니까.. 잘했지? 처음 맞혔어, 지금! 저기 이석구 씨 좀 보세요. 초조해서.. 하여튼 오늘은 빈손으로 가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메뚜기 3분 요리님. 메뚜기 3분 요리님. 메뚜기 3분 요리! 나를 웃게 웃게 하지마? 나를 웃게 웃게 하지마? 가! 나도 웃게 웃게 하지마 했어. 나를 웃게 웃게 하지마, 빰빰 빰빰. 이거 뭐지? 살짝 창피했어.